자 여러분들 이제 이번 시간에는 고지의 의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고지의 의무는 계약 전 알리는 의무죠 계약 전 알리는 의무를 해퇴한 경우 지키지 않은 경우에는 그 계약은 무용화가 될 수 있습니다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651조 보시면 보험계약 당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가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실을 중요한 사실 상황을 고지하지 아니었거나 또는 부실고지했을 때는 부실고지 제대로 알리지 않았을 때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아는 날로부터 1월 이내에 그 계약을 체결하는 날부터 3년 내에 체결한 날로부터 3년 내에 그 계약을 하나여 해지할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해지 계약을 없으자라는 거죠 여태까지 보장한 기간에 대해서는 보험료 다 납입한 보험료는 반환할 필요도 없고 그죠 그러니까 보험자가 유리할 수밖에 없죠 그건 당연한 거죠 왜냐하면 중요한 상황을 고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약 전 알리는 의무를 다 하지 않았을 때는 이와 같은 부분이 존재한다는 거 알고 계시면 돼요 자 안사실로부터 1월 이내에 그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 내에 한해서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고지의 의무 계약 전 알리는 의무는 누가 그 의무를 줍니까 그죠 계약자 피보험자 그의 대리인 이 부분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손해평가사 2차 공부하시면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서 보험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이 그죠 중대한 가실 또는 고의에 의해서 중요한 사실을 알리지 않았을 때는 그 계약은 그 보상을 하지 않다 보상하지 아니한다라는 내용이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될 거예요 자 그럼 고지 수령권자는 보험자 대리점 보의 이거 임보험인 경우에만 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보험자와 대리점 대리점은 그냥 대리점이 아니라 최악 최악 계약을 최악할 수 있는 체결 대리점을 얘기하죠 체결 대리점 체결 대리점을 원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보시면 고지의 의무 같은 경우는 고지의 의무 같은 경우는 보험계약의 효과로써 부담하는 그죠 계약의 효과로써 부담하는 직접적 의무는 아니고 그죠 직접적 의무는 아니고 단지 계약의 전제요건 계약이 성립하기 위한 전제요건으로써 지는 이른바 간접음에 지나지 않는다 하지만 그 사실에 대해서는 되게 중요하게 본다는 거죠 자 이 즉 이에 대해서 보험자의 청구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거에 의반화 또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거 그런 것도 아니에요 다만 다만 계약의 해지라는 그죠 계약의 해지라는 불이익을 받을 뿐이다 다시 한번 해서 알리는 물을 다 하지 않았다고 해서 법적인 문제가 있거나 그러지는 않다 단 그 보험에 대해서 어쨌든 해지당한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보험을 가입하고자 하는 분한테는 가장 큰 부분이겠죠 아 난 이 부분에 대해서 보상받고 싶어서 보험을 가입했는데 알리는 물을 다 하지 못했다면 그 계약은 해지된다 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나왔고요 그러면 이때 중요한 상황 뭐 무엇을 중요한 상황이라고 하느냐 그죠 인수 여부 자 그 중요한 상황을 알았을 때 보험자가 같은 조건으로서 같은 조건으로서 보험 계약을 유지하지 않는다 다른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해야 되는 상황까지 간다는 그 사실이 중요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험료 산정 등에 관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돈에 관련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사실을 알았을 때 계약 조건이 변경될 수 있는 그럼 계약 조건이라는 건 당연히 보험료와 보험금이겠죠 그래서 보험 체결 유무에 영향을 주는 상황 체결의 유무 그쵸 체결할 거냐 말 거냐 그거에 영향을 주는 상황을 우리는 중요한 상황이라고 본다 자 보험자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 그쵸 약간에 의해서 약간이나 이런 질문지가 있잖아요 자 질문지에서 질문한 사항은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뭔가 검사 받을 때 아픈 적이 있다 뭐 무슨 약을 먹은 적이 있다 뭐 뭐 한 적이 있다 뭐가 있다 없다 체크하잖아요 그거 다 중요한 상황으로 추정한다 추정한다 자 서면에 질문한 중요한 사항이 아니라는 사실은 당연히 누구가 의무책임자가 입증 책임을 진다 의무책임자 다시 말해서 뭐야 보험계약자죠 아 이건 별로 중요한 거 아니었어 라고 의무책임은 의무의 그쵸 책임을 지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서면으로 서면으로 질문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는 직접 얘기해야 된다 중요한 사항은 역시 고지해야 된다 자 서면으로 질문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쵸 이 서면으로 질문하는 건 뭐예요 다수의 사람과 보험계약을 맺기 위해서 맺기 위해서 미리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개개인의 특성을 다 반영할 수는 없다 그럼 그 개개인의 특성의 한 내용 중 어떤 내용 중요한 사항이 있다면 그거는 당연히 고지해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고려하지 않은 내용이 중요한 사항이란 사실은 보험자가 입증 책임을 가져요 왜냐하면 서면으로 묻지 않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험자는 이 보험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을 서면으로 작성했는데 그 외에 나머지가 만약에 혹시 중요한 사항이라면 그거는 보험자가 입증 책임을 진다 그래서 입증 책임에서는 뭐 그것까지 누가 책임을 진다 까지는 아실 필요는 없고요 그래도 저 정도의 내용이 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나중에 조사 나가시면 이런 고지의 의무 같은 경우 누구한테 책임이 있는지를 정확히 아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이게 보험 계약자한테 고지의 의무가 있는데 알리지 않았어 쉽게 얘기하면 콩 조사 갔는데 고추 심어져 있어 그러면 이거 알리는 걸 제대로 하지 않은 거죠 보험 계약 자체가 잘못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럼 계약을 해지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계약자는 야 나는 콩인 줄 알고 들었다 콩 보험 들어놓고 고추 심었는데 난 고추 보험인 줄 알았다 이렇게 우길 수도 있거든요 실제로 그런 분도 간혹 계세요 대부분은 그렇진 않지만 그런 경우 누구한테 책임이 있는지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다는 사실 여러분도 알 필요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고지의무는 아까 얘기했던 계약자, 피보험자, 대리인에게 의무가 지어집니다 그래서 보험을 체결할 때 대리인에 의하여 보험 계획을 체결한 경우에는 대리인이 안 사유는 그 본인이 안 사유가 동일한 것으로 본다라는 거예요 자 고지 수령권자는 앞에서 말했듯이 보험자, 고지 수령권자가 있는 대리인 보험회사, 보험 대리점, 보험의가 있다라는 사실을 알아주시면 됐고요 고지의 시기는 당연히 이거 계약에 관련된 거잖아요 그죠? 계약이 끝났어요 계약이 끝나고 알려내는 중요한 사실은 통지의무죠 계약 후 알릴 의무, 통지의무이기 때문에 고지의무는 계약 시, 계약 전이 되겠죠 계약 당시, 보험계약 당시 또는 보험계약 성립 시까지 우리는 계약 전 알릴 의무가 있다 그럼 어떻게 알려야 되느냐? 법률 속에 제한은 없어요 어떻게 알리세요? 라는 방식은 없고요 구두 또는 서면 모두 다 가능하다 전화를 해도 되고 말로 해도 되고 또는 서면으로 그죠? 서류를 이용해서 해도 상관은 없다 자 그 다음에 고지의 중요상황에 대해서 아까 얘기했죠 보험체결의 유무 보험체결의 유무는 당연히 보험에 관련된 위험을 측정했을 때 측정했을 때 그 사실을 알았다면 그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그 사실을 알았다면 그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유무 하거나 하지 않았거나의 조건이 방영될 정도의 수준을 우리는 중요상황이라고 한다 그래서 동일 조건으로는 동일 조건으로는 아 그럴 줄 알았으면 내가 계약을 이렇게 안 했지 할 정도로 체결할 수 없는 객관적이 생각되는 사실을 우리는 중요한 사실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자 계약 중요한 사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알아주실 필요가 있을 거고요 자 서면 질문표 아까 간단한 설명한 내용이니까 여러분도 간단하게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보험계약처는 무엇이 중요한 상황인지 잘 모르면 그렇죠? 잘 모르면 중요한 중요성의 판단이 서로 이해가 상반되고 나는 이거 별로 안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보험자는 야 그거 중요한 거야? 이렇게 상반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고 발생 시 논쟁의 우려가 있어 그렇죠? 논쟁의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험자는 보험계약청약서 또는 이에 첨부할 서면에 보험계약자가 고지할 사항의 질문란을 만들어 그 해답을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그걸 지문표로 간다는 거예요 대부분 보험에 가입했을 때 중요한 내용들을 서면으로 만든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서면에 작성하지 않은 내용이 중요하다는 건 누가 보험자가 증명해야 된다라는 거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죠 중요하지는 않아요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다 그래서 그 부분은 나머지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이 고지 의무를 위반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그렇죠? 고의 또는 중간실 그렇죠?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간실로 인한 거면 무효가 되죠 무효 그렇죠? 고의란 해의가 아니고 중요한 사실을 가래 알면서도 고지하지 않았거나 허위인 줄 알면서 고지한 것 그렇죠? 악의가 있다는 거죠 의도가 충분히 다분하다 자 중대한 가치나 보험계약자 등이 조금만 주의를 기렸던 조금만 신경을 썼다면 그 사실을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렇죠? 그 사실의 중요성과 고지의 당연성을 알았을 것을 부주의로 불고지, 부실고지라는 것을 말한다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는데 신경 쓰지 않아서 되는 경우를 얘기해요 다분한 고의성은 없다고 보지만 중간실에 대해서는 다음과치 얘기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부실고지 중요한 사실이 안 되는 부실고지 그래서 부실고지 부분에서 알아보시면 되겠죠 불고지란 중요한 사실을 알면서 알리지 않은 것을 묵비라고 하고요 묵비권이 되죠 묵비에 말하지 않는 것 그래서 부실고지 난 사실과 다르게 반하는 것 그래서 허위 진술, 거짓 진술이죠 자 중요한 사실은 현재의 사실 뿐만 아니라 과거의 사실 또는 장래, 미래에도 일어날 부분도 얘기해줘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쭉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보험자의 주관적 요건이에요 중요한 것은 저런 내용이 있을 때 만약에 고의 또는 중대한 가실로 의해서 만약에 그런 일이 발생했다면 어떻게 되느냐 제척기간, 그 아는 날로부터 그렇죠? 그 사실을 아는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이 철거한 내부터 3년 이내에 해지를 할 수 있다 해지할 수 있다 그렇죠? 법적인 책임은 없지만 해지할 수 있는 권한은 있다는 거예요 자 계약 시 알았거나 중대한 가실로 몰랐을 때 보험사고와 인간관계가 없을 때 자 보험사고와 인간관계가 없어요 인간관계가 있다면 당연히 해지가 될 거고요 없다면 제한된다는 거죠 자 제척기간, 제척기간이네요 아는 날로부터 1개월이 지났어 계약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났어 그러면 해지권 발동할 수 없다 해지권 쓸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계약 시 알았거나 또는 계약자가 그렇죠? 보험계약자가 중대한 가실 또는 고의에 의해서 안 안 알았는데 보험자가 이를 몰랐어요 또는 알았어요 그러니까 계약 시 알고 있었거나 또는 중대한 가실 보험자가 중대한 가실로 몰랐을 때 그러니까 보험자도 신경을 써야 된다는 거죠 이 사람이 고지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지금 부실고지했나 이런 부분도 알고 있어야 된다 근데 중대한 가실을 몰랐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는 해지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나와 있고 당연히 보험자가 명시적이나 묵시적을 포기할 때 알았어 어떠라고 그냥 난 보험 유지할래 내가 손해볼 수도 있지만 보험자가 그냥 난 유지할래 명시적이나 묵시적으로 넘어갈 때 이 부분도 얘기한다는 거죠 자 고지유무 위반 효과는 자 보험자는 고지유무 위반 사실에 대해서 추가 보험료를 받고 고지유무 위반 사실을 승인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 위험이 그 정도 늘어나? 이 사실을 알았을 때 이만큼의 위험이 더 추가되네 그러면 보험료 이만큼 더 내 그러면서 보험을 유지할 수 있다 그 위험 사실을 승인할 수도 있다라는 거 뭐 좀 한번 읽어보시면 될 거고요 자 해지권 발생 자 해지권 발생 보험계약자들은 고지유무 위반이 있을 때 무효가 아닌 보험자가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자 무효는 없어지는 거잖아요 없어지면 여태까지 받았던 보험료 어떻게 해야 돼요? 약정이장권을 해갖고 줘야 돼요 근데 해지는 어때요? 지금까지 받은 보험료 돌려줄 필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계약 해지할 수 있을 뿐이다 보험자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 전까지 받은 거 그죠? 그 전까지 받은 거 죄송해요 여러분들 여기 앞에까진 담보 했잖아요 담보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보험자가 취득을 하고 미래에 발생하는 부분에서 해지가금만 지급하면 되는 거고 무효는 여태껏 받았던 보험료 다 그죠? 돌려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뭐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 고집은 임한 사실을 안날로부터 1월 내에 계약을 체계한다면 3년 내에 한해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보험자는 해지 전까지 이미 받은 보험료를 반환할 필요가 없어요 무효가 아니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무효가 아니기 때문에 반환할 필요도 없고 해지까지의 미수보험료를 청구할 수 있다 만약에 돈 안 내는 게 있으면 해지 전까지 내가 해지였는데 그 전달에 돈을 안 냈어 그거까지 내지 않은 미수보험료가 있으면 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 보험자는 이미 지급한 보험금액이 있다면 이거 중요하죠 금액이 있어요 이미 지급한 금액이 있으면 그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그렇죠? 청구할 수 있다 당연히 고지한 사실과 연관성이 있어야겠죠 그 중요한 사실에 의해서 발생한 사고야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아 이거는 부실고지 그렇죠? 고의에 의해서 또는 중대학 가시에서 고지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라고 판단됐을 때 그걸 증명한다면 그렇죠? 그 지급된 미리 지급된 이미 지급된 기지급 보험금에 대해서도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 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계약 전 알림의 의무에 대해서는 다음 같은 영향이 있다면 통지의 의무 계약 후 그렇죠? 계약 후 알림 의무에 대해서 보실 필요가 있겠죠 자 고지의 의무는 계약 시 그렇죠? 계약 체결 시 계약 시 지는 의무에요 계약 전까지 그렇죠? 통지의 의무는 계약 후 계약이 성립한 후 계약이 성립한 후 알림 의무에요 계약 전이냐 계약 후냐를 가지고 말할 뿐 내용적인 부분에서는 똑같다 자 계약 전 계약 후 알림 의무다 그래서 고지의 의무 같은 경우는 보험 계약의 전제 조건의 의무 그렇죠? 계약이 성립하기 위한 전제 조건의 의무인 반면 통지의 의무는 보험 계약의 효과 계약을 함으로써 계약 후 의무니까요 계약의 효과로써 발생하는 의무다 자 그럼 통지의 의무는 어떤 것이 있느냐 위험 변경 증가 자 위험이 변경된 거나 위험이 증가됐을 때 우리는 알림 의무 통지의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자 보험 기간 중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을 알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자 이를 해퇴할 때에는 해퇴 그저 알리지 않았을 때는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을 때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날로부터 그 사실을 안날로부터 1월 내에 하나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죠? 어? 안 지켰어? 그러면 한 달 이내 1월 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통지를 받았어 자 보험자가 보험자가 위험 변경 증가의 통지를 받을 때는 똑같이 1월 내에 1월 내에 보험료 증액 증액을 청구할 수 있거나 증액을 청구할 수 있거나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 계약을 야 이거 이 보험료 갖고는 도저히 내가 감당 못한다 더 내 또는 야 이건 돈 더 줘도 못해 이렇게 선택할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해퇴했을 때는 지키지 않았을 때는 한 달 내에 해지해버릴 수 있다 해지할 수 있다 그죠? 증액의 조건이 빠진다는 거죠 이 차이가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위험 유지 의무 위험 변경 증가 통지 의무는 누구한테 있느냐 당연히 계약자와 피 보험자에게 있다 수령권자는 보험자와 통지 수령권이 있는 제3자 보험대리점 보험대리점에게도 있다 라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뭐 통지 의무도 역시 마찬가지로 계약 전이냐 계약 후냐에 따라서 주어지기 때문에 고지와 마찬가지로 간접의 의무 직접의 의무가 아니라 간접의 의무에요 간접 법적으로 제재가 있거나 이러지는 않는다 해지당하거나 그렇죠? 해지당하거나 이런 제약을 받을 뿐 법적 책임은 지지 않는다 간접의 의무를 얘기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위험 변경 증가 통지 의무는 계약 후 알류 의무라고 하고 계약 후 그렇죠? 가입 후 가입자 측의 위험 상태가 현저하게 증가했다는 것은 보험료의 현저한 증가를 뜻하죠 자 위험이 위험에 비례하는 게 보험료잖아요 자 위험이 현저하게 증가했다면 보험료 납입하여야 되는 보험료는 현저하게 증가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경우 보험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해야 된다 통지해야 된다 그 부분이죠 그래서 뭐 당연히 위험이 커졌으면 그거 발생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해당하는 보험료가 더 커져야 돼요 그래서 급부 반대급부의 균등의 원칙에 따른 기술적인 방향이 되는 성격을 띌 수밖에 없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 여러분들도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자 참고 보시면 위험의 현저한 변경과 증가 그래서 보험계약자, 피보험자가 사실을 알고 통지를 해당한 경우 통지를 해당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보험자가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한 달 내에 1월 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월 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자 보험계약자, 피보험자가 사실을 알고 통지한 경우는 어때요 1월 내에 해지할 수 있고 또 어떻게 해요 보험료 증액을 청구할 수 있다 똑같이 해지할 수 있고 보험료 증액을 청구할 수 있다 증액 청구가 됐다는 거죠 그나마 알렸다면 이거 내가 산술적으로 급부 반대급부의 기술적 해봤더니 어 이거 유지할 만해 그 대신 보험료 조금만 더 내 얼마만 더 내 이렇게 해서 유지할 수도 있다 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위 또는 중대한 가실인 경우 중대한 가실에 의해서 위험이 증가한 거죠 그때는 역시 마찬가지로 1월 내에 보험료를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의무당사자 보험계약자하고 그죠 피보험자가 의무자가 될 수밖에 없다 자 그러면 통지하는 방법은 어떠한 방법이 있을까요 통지에 방법하는 시기 자 고지의무 같은 경우는 어때요 특별한 방법 없다고 그랬죠 그쵸 특별한 방법 없이 뭐 서명이 됐든 구두가 됐든 알리면 돼요 자 통지의 같은 경우도 시기와 방법 자 시기는 어떻게 했어요 당연히 알았을 때 알았을 때 지체 없이 알려야겠죠 그렇죠 알았을 때 지체 없이 알려야 돼요 바로 알려야 돼요 바로 알리지 않았던 건 뭐예요 고위 또는 중대한 가실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알면서 안 알렸으니까 그러니까 아 발생했을 때 지체 없이 알려야겠구나 자 통지 방법은 당연히 법률작 제한이 없으므로 말로도 구두로도 되고 서문으로도 모두 가능하다 그 부분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에 비교한 그래프 있으니까 차트 있으니까 보시면 될 거고요 자 그 다음 보험사고 발생의 통지 자 위험의 증가 변경만 알리는 게 아니라 사고 발생도 통지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657조 보시면 상법 657조 보시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을 알았을 때 지체 없이 지체 없이 보험자에게 그 사실을 그 사실을 통지 발송해야 된다 자 만약에 통지 의무를 해퇴할 때 그렇죠 해퇴했을 때 중요한 건 뭐예요 증가된 손해 손해가 증가될 때에는 그 증가된 손해를 보상한 책임은 없다 면책이라는 거죠 그렇죠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 면책이다 면책사유 중에 하나다 어떤 손해에 대해서 알리지 않아서 발생한 증가된 손해에 대해서 그전에 대해서가 아니에요 사고가 났어 그럼 그때 뭐 50만원의 사고가 발생했는데 사고 내역을 알리지 않아서 100만원이 됐어요 피해가 증가됐어요 그러면 최초 발생한 50만원은 보험이 지급되겠지만 그 후에 증가된 50만원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않겠다 증가된 손해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는다 그 내용입니다 그거에서 알아두시면 되겠죠 그건 왜 그러냐 사고 발생을 알았을 때는 보험자에서 신속하게 통지해주면 그렇죠 어떻게 사고 원인 조사도 하고 손해 확대를 반지기도 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어서 적절히 대처할 수 있잖아요 여러가지 문제 뭐냐 사고에 대해서 어떠한 적절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손해가 증대되는 걸 막을 수 있는 기회를 막았기 때문에 증가된 손해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는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통지 이제 뭐 그 부분에서 쭉 반복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 자 중복보험 통지 손해보험에서도 이제 나온 것 중에 중복보험인 경우는 알려야 돼요 동일한 보험계약의 목적과 동일한 사고에 관해서 여러개 수개의 보험계약의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체결된 경우에는 보험금액 그저 보험금액의 총액이 가액을 초과한 경우 그저 초과한 경우 각자의 보험금액의 한도에서 연대 책임을 진다 이때 중요한 건 중복보험이 들었을 때는 반드시 알려야 된다 통지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은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자 보험 목적의 양도의 통지 자 목적을 양도했을 때는 양수인은 보험계약상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는 것으로 추정하며 보험 목적의 양도인 또는 양수인은 보험자에게 이 사실을 통지해야 됩니다 이것도 뒤쪽에서 다시 한번 설명드릴 거예요 수직자 변경 이와 같은 내용이 있다 그의 통지 책임 보험 통지 자동차 양도 통지 같은 거는 한 번씩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면책사유 손해보험에 관해서 면책사유가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들 지금 통지의무하고 고지의무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봤잖아요 그 이제 통지의무 고지의무 계약 전 계약 후 알릴 의무에 대해서 이제 알아봤어요 그건 이제 의무죠 자 이번에 그 다음 시간에 할 거는 이제 보험계약생의 의무와 면책사유예요 면책사유 책임지지 않는 부분이죠 자 그 부분에서 다음 시간에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